안녕하세요. Gourmet ASMR 입니다. 오늘은 한국말로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한국말을 안해서 좀 서툴한 느낌이 심할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는 연습을 못하고 여기 뉴욕에 한국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얘기가 할 이유가 없어서 좀 한국말을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. 느리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마시멜로 이팅 사운드를 만들겠습니다. 미국에서 파는 마시멜로인데요. 빕스 이라고 해요. 좀 노란색 조금 달콤하고 진짜 부드럽습니다. 맛있네요. 맛있네요. 좀 달아도 부드러워서 맛있어요. 너무 달진 않고 너무 달진 않고 애기닭 애기닭 뭐라고 하죠? 단어가 유저버렸습니다. 아 유치원 유치원 1학년 때 단어를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나요? 애기닭 계란 다가 깊는 양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국에는 어른들이 이걸 전혀 안 먹어요. 애기 있을 때 이스터 시간에 받는 사탕 선물처럼 그렇게 받아요.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별로 사진 않아요. 저는 미니유 누나 하고 ASMR 담원 누나인가 아니면 동생인가 ASMR 담원 씨 우리 두 분들이 마쉬멜로 비디오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영상을 진짜 열심히 봐요. 이 소리가 너무 부드러운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너무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지낸지 요즘은 서울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촌누나가 지금 거기로 눈 수술하러 갔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면 한 달 있다가 항상 5파운드 5파운드 우리나나 킬러로 하나 하시고 5파운드 5파운드 저 찍고 막상 그렇게 다시 미국으로 와요 한국의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열심히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한국 음식이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떤 음식을 제일 가끔 제일 자주 먹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안 먹어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국의 닭튀김이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달콤해요 이럴줄 알았으니까 이럴줄 알아서 피스타시오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이패드 피스타시오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는데요 구글 구글에서 치스 쳤을 때 그냥 피스타시오가 피스타시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땅콩은 피넛이죠 한국말로 넛은 뭔가요 N-U-T-S 넛 땅콩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소리가 너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음 음 음 음 음 진짜 소금이 많아서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초록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이건 푸 푸 푸 펄펄 새끗색깔 붕어 기억이 안나요 음 커서 제일 쉬운 단어를 다 잊어버리고 어려운 어 말씀 어려운 어려운 단어하고 어려운 얘기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색깔하고 동물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초록색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걸 못 먹게 했어 야 니네들 그거 먹지 마라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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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심은 할머니가 혼자서 먹고 싶어서 애들 못먹게 했어요 너무 심하시죠 저는 그 할머니를 진짜 싫었어요 안좋은 사람이었어요 안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할머니였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못되게 했어 진짜 못되게 했어 이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별로 할머니 할머니는 안 같았어 근데 원래 옛날에 사시는 옛날부터 사시는 한국 할머니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 서울이 너무 틀려서 요즘 소금보다 그렇진 않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스윙을 약간 쉽게 먹게 되죠 스윙을 약간 쉽게 먹게 되죠 좀 웃기게 가사를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마음이 아빠 밤을 새 내가 날 걱정해 와 처음 듣는 얘기 혼자 가진 착한 척 나 때문에 눈물 나는 척 너의 모든 SNS SNS에 너만 상처받은 얘기 저는 한국어를 잘 읽을거에요 잘 읽을거에요 스패니쉬하고 프렌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못 얘기하지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사 이 가사가 소녀시대 새로운 노래죠 이 노래가 너무 재밌는거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재밌는거에요 너무 재밌는거에요 너는 내 생각에 뿐 내 착각의 끝 그 단어를 저는 그 단어를 몰라요 착각 처음으로 듣는 얘기인거 같아요 착각 일루션 처음 듣는 얘기 이 줄 자꾸 흐려지는 느려지는 구름 안에 쏟아지는 마이레인 속에 туда 아홀로 감취른 눈물과 내가 받는 상처받한 뜻이 너는다 모두 뱉어 가볍게 뱉어 웃음게 뱉어 오우 이건 너무 웃긴가요? 지금 자고 있는데 좀 더 예쁜 걸 먹을까요? 네네네foat 돌 someone 1981 감사합니다.